안녕하세요 포토샵 강사 송인하입니다. 자 지금부터는 포토샵 CS4에서 빠르게 선택하고 꼼꼼하게 편집할 수 있는 선택 기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첫번째는 Refine Edge 자 Refine Edge 기능은 도구 패널에 있는 Quick Selection 도구, 빠른 선택 도구죠. 여기에 컨트롤 패널에 있는 옵션, Refine Edge도 있고요. 그 다음에는 Select 메뉴에서 Refine Edge에도 있던 기능입니다. 자 CS4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마스크 패널에서요. 마스크 패널 옵션에 있는 Mask Edge이 나오는 Refine Mask 대화 상자에서 자 비슷하게 동일한 작업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이것은 선택 영역 가장자리 다듬기라고 하는데요. 자 원하는 부분 선택한 후 자 경계 부분을 추가적으로 섬세하게 조정하는 기능입니다. 자 먼저 기본적인 사용법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자 먼저 바쁘니까는 도구 패널에서 Quick Selection, 빠른 선택 도구로 이렇게 저는 강물만, 바다만 급하게 선택을 했습니다. 자 마이너스 도구로 필요 없는 부분을 지금 빼내고요. 네 선택했습니다. 자 대충 드리고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Select 메뉴에 있는 Refine Edge를 선택을 해서 자 이제부터는 경계 부분을 좀 섬세하게 다듬을 것인데요. 자 대화 상자에 있는 이 슬라이드를 조절을 해서 미리 보기에 함께 간단하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. 아주 좋죠? 자 먼저 아래쪽 선택 영역 보기 방식 중에서 자 스탠다드는 이미지 보기 자 옆에 있는 거는 퀵 마스크 보기 자 세번째는 검정 바탕 위에서 보기 자 네번째는 흰색 바탕 위에서 보기 자 마지막은요 마스크 보기가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이 단축키 F를 누르면요 보기를 순서대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. 또는 단축키 X를 누르면요 자 순간적으로 첫번째에 있는 스탠다드 이미지 보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여기까지 저는 두번째에 있는 킷 마스크 모드를 지정을 해놓고 작업 한번 해볼게요. 자 이번에는 옵션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자 Radius는 선택된 가장자리의 범위를 결정하고요. Radius를 높게 해주면은 짧은 머리카락이나 부드러운 털같이 흐릿한 가장자리를 더 정확하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 밑에 있는 거는 컨트라스트, 데뷔죠. 자 가장자리를 선명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요. 자 흐릿한 부분이나 노이즈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 밑에 있는 스무스, 이것은 지저분하고 불규칙한 가장자리를 매끄러운 윤곽순을 만들어줍니다. 그 밑에 있는 패더, 자 패더는 선택 영역과 주변 픽슬간의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. 여러분 가장 잘 아시죠? 자 그 밑에 있는 컨트랙트와 익스팬드는 역시 선택 영역을 축소하거나 확대합니다. 자 저는 지금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요. Radius를 한 이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도 9 정도 주고 너무 많이 좀 부자연스러우니까요. 스무스도 이 정도 주고 값을 줬을 경우에 패더도 이만큼 주고요. 그 다음에 익스팬드는 이만큼 맞추겠습니다. 자 이렇게 지금 Refine Edge를 활용을 해서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섬세하게 선택 영역을 보정을 했습니다. 저는 이제 이 물을 색상을 바꾸고 싶은데요. 이번에 CS4에서 새롭게 추가된 조정, Adjustment 패널에서 Hue Saturation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대로 색상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이 정도 주고 채도를 많이 높여서 마치 더 생생하게 네 좋습니다. 자 녹색 물로 아주 자연스럽게 보정이 됐죠? 자 그 전과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. 제가 이렇게 Refine Edge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선택 영역 가장자리의 부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보정이 됐습니다. 자 과거에는 선택 영역을 저장하려면 저장하고 보관하려면은 알파 채널을 만들었는데요. CS4에서 제가 조정 레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별도의 마스크가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별도의 알파 채널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. 하지만 좀 더 섬세한 작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요. 새로 추가된 마스크 패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자 마스크 패널 사용 방법은 다음 강좌에서 상사히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Refine Edge로 선택 영역을 가장자리 다듬고 또 조정 Adjustment 레이어에서 색상 보정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.